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었던 하나의 출력물 기억하시나요? 베이비 그루트 헐크 이었는데요. 헐크 그루트 출력한 걸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강좌들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개새 만들기인데요. 헐크도 헐크의 몸과 그루트의 얼굴을 합성했잖아요. 그것처럼 새의 몸과 개의 머리를 합성하는 작업을 메시믹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메시믹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도포적이라고 할까요? 또 쉬운 합성 방법을 이용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간단한 방법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니를 가지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렇게 셀렉트를 머리를 하고요. 머리 셀렉트 한 거를 그대로 이레이지 앤 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믹스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기호들이 있고 여기다 추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패드에다가 예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이 위에다가 탁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표면에 붙어서 이동할 수 있는 바가 생기고요. 얘를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얘를 또 회전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순간 토끼새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응용을 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 건데 이 대상이 개새가 됐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맥시믹스라고 하는데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있는 형태를 가져왔는데 그게 아니라 없는 것을 이용해서 가져와서 합성을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를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개와 새를 하나씩 핑이버스에서 다운받았는데요. 이런 개의 머리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머리. 머리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머리를 이런 식으로 놓고 머리를 어디를 자를까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면 잘랐습니다. 여기서 스무스 바운더리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한 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조금 안 맞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능하면 좀 균형이 맞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집착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균형을 좀 맞췄고요. 억셉트를 누르고요. 이제 스무스 바운더리까지 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컨벌트 투 라고 해서 솔리드 파트 오픈 파트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픈 파트로 저장을 하는 컨벌트를 시키면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억셉트를 누릅니다. 이게 지금 오픈 파트로 했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죠. 억셉트를 딱 누르면 큰 변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이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저장되냐면 메시 믹스에 저는 지금 현재 아이콘이 맥에서만의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저장하시면 이게 걔 얼굴에 아이콘 썸네일이 보일 건데요. 저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맥 사용자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휴지통으로 보내고요. 다음으로 새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도 승이버스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이렇게 새를 가져왔고요. 위치가 좀 그렇죠. 이거를 얼라인을 맞춰서 바닥에다가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 맞추는 방법은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를 눌러서 얼라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스 포인트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피스 포인트로 하고요. 그라운드 플레이트 하면 서피스 포인트는 어디 서피스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 서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피스 이 서피스에다가 와이업을 하면 됩니다. 서피스를 누르고 와이업 혹은 조금 더 섬세하게 하려면 스크래프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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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밑면을 갖다가 색칠해주면 그것에 맞춰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잘라 보겠습니다. 댕강 댕강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셀렉트하고 요정도로 잘라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ERAGE AND FILL을 하면 네, 요런 식으로 나오죠. 사실은 요런 부분도 좀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리파인을 해주고 스무스 정도를 조금 바꿔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억셉트를 누르고 나셔서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메쉬의 마이 파트로 들어가시면 마이 파트에 이미 아까 저장해놨던 것들이 썸네일이 있을 거고요. 이 썸네일을 끌어다가 요 위에 목 부분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네, 올려 놓으면 벌써 개 얼굴이 올라왔죠? 요 위에다가 센터를 누르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공 모양을 누르면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기에 있는 요거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요 옆에 두 번째 그리고 요거는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하고 조금 크기도 조정을 한번 해보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요 간격이 약간 어색하잖아요. 요랬을 때 제가 쓰는 게 옵셋 값을 좀 씁니다. 옵셋 값을 통해서 안으로 조금 더 넣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거를 조금 더 많이 잘라서 넣었으면 좀 더 자연스럽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셀렉트 해서 컨트롤 A 커맨드 A 를 한 다음에 페이스 그룹을 지어주면 요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든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네, 이런 디자인 모델링을 만들었고요. 띵이버스 보면 그런 불상에다가 막 여러가지 얼굴을 올려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검색어를 붓다라고 치면 이렇게 다스베이더나 요다 이런 디자인도 볼 수 있는데 다 이것이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것도 만든 것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결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메시믹서의 기능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개세 만들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메시믹서의 좋은 활용법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